저는 항상 대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고생만 합니다. 대회 할 때마다. 못쓰겠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조직재생센터 부산광역시 시청 여러분, 딜을 잘 보셔야 돼.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궁짱남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가 다 돼가네요. 저는 용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미니카 대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용산역에서 1차로 사람 수업하고 그 다음에 수원가서 또 수업하고 부산까지 열심히 운전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침 이렇게 루이노님이랑 구레들방님. 랜스방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 빨리 짐 싣고 수원으로 또 갑시다. 이게 수원입니다. 여기 지금 엑스노님 오셨습니다. 자 이제 부산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등짱남입니다. 새벽 5시부터 자동차를 타고 11시 55분에 부산에 드디어 왔습니다. 비콘그라운드 바울운동에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미니카 레이스 대회에 참여를 하러 왔는데요. 지금 열심히 가족분들이랑 체험을 하고 있는 시간이어서 연습주행은 오후 1시부터 라고 합니다. 저는 스케치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위기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영상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유부 아 대연이 찍어 왔다. 부산관이 웬일이십니까? 송인종이 대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이거 어떻게 쓰시든 마음대로 하실 텐데 등장남님 자, 이걸로 음식점 아무데나 중복 사용 가능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커피도 먹고 밥도 먹고 하십시오 오늘 파이팅! 파이팅! 정말 스테이크 별로 이거 써도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얘기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미니카들은 제가 한 달 동안 하루에 5분씩 와이프 눈을 피해서 샤워한 직후에 방에 들어갔을 때 만든 자동차들입니다 우리 거제 음식인데 오늘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뮤진스 많이 사... 경 경장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입상하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무조건 승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서울에 저랑 같이 온 우리 엑스건 님이랑 아, 네 나도 된다! 자, 우인호 님 그다음에 지우 지난번 수원에서 우승했던 제이비 님 아, 충 님이랑 넙죽이 님까지 아, 저 제 길에 왔습니다 조석 어, 양양이 님 오픈만 하신다는 양양이 님이 이런 기본 키스를 하러 오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든지 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따가 우리 서면에서 봐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 체험 시간이 끝났고 1시부터 연습 주행이라 대회 트랙을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지금 이벤트 트랙인데요 이게 좀 낭창낭창해요 이게 아마 기본 킷을 굴릴 땐 데미지가 좀 상당할 것 같아서 오늘 레이스도 정말 많은 이탈과 많은 감속과 승부를 알 수 없는 그런 레이스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트랙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짚고 갈게요 점프 트랙이고 스타트를 한 뒤에 바로 점프가 있고요 이벤트 트랙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레인 체인지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체인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속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 연습 주행하는 거 한 번 좀 찍어볼게요 연습 주행 야, 어허! 한 대 뒤집어졌고! 오! 누구야? 어허! 야,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한 번 이제 줄 서가지고 연습 주행 한 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등 2등 야 네 여러분 저는 조금 속도가 많이 빠른데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대회 시작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대회 상품입니다. 오늘 1등하면 투스타님을 가질 수 있 이게 한정판 미니카가 와 이게 몇 종류야 어드밴스드도 있어요. 와 여기 어드밴스드 VXR에서 협찬 들어온 상품도 있고 투스타 쿠츄티 옛날에 한 장 남은거에요. 한 장 남은거 아 진짜요? 아 이거 좀 탓난다. 그리고 이건 에센티몰에서요. 네 이거 에센티몰 이 뒤에 구독자 제가 한건 어딨죠? 꼭 좋은 분에게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집은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 갈 형님이 보내주신 니쿠키 십덕 갈 형님 오늘은 제가 출전 안하니까 조금 입상 가능성이 있겠네. 맨날 저한테 털렸거든요. 뭐 이긴다. 이긴다 해 놓고 지고 이긴다 해 놓고 지고 아까 연습 조회할 때 못 봤어요. 환호성 네 못 들었는데 자 일단 등짝남 화이팅! 오늘은 한마디라도 이겨라. 어쨌든 오늘 상품이 엄청 많아서 누구에게 어떻게 갈지 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투스타님 스티커도 와 엄청 많네요. 마지막으로 나눔 다 하고 끝낼라고요. 그 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유부유부! 바로 이대로 사야되겠습니다. 와우~~ 유튜버 빙짱남님이 지원해주신 상품권 자 와우! 빙짱남! 빙짱남! 바위바위보! 와우~~ 빙짱남님이 지원해주신 네트 상품권 몇만원? 빙짱남님이 지원해주신 지금 돼있고요. 많이 재밌게 논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자 이제 여러분 연습주행은 끝났고요. 대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이제 예선전을 하게 되고요. 회자발전을 합니다. 둘 다 올라오신 분들을 이제 합해서 토너먼트로 쭈루룩 최종 1, 2, 3등까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설렘 형 파이팅입니다! 방송인! 파이팅! 자 스몰트 에이스 스밀트 에어스 경광공장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선수분들 첫 수행! 자 룬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연아 주먹! 어휴 현대! 아 아쉽습니다! 자 한 대기 잘했고요! 자 두 분에 해달리고 있습니다! 평안한 손대에 에메이셔시! 자 멀리 대구에서 오시는 프린푸던샷! 아아! 자 이제 선수촬영 마지막 하필! 자 이제 마지막 셔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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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넙죽이님이랑 지우! 한번 대회 한번 볼게요! 공감! 공감! 도맡음! 공감! 공감! 뭐야! 공감! 공감! 으어얽 유고 으아아아앙 эт 와우! 와우! 와! 공장만! 와우! 와우! 거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후진을 해가지고 애가 자 챔피언이 나는 제이비 선수! 스위치! 이야! 제이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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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아직게 이탈을 했고 회전 발전해서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유부! 우리 화이팅을 하자 드릴까? 와우! 원래 제가 부산에 한 번씩 놀러와서 미니카를 하면 뭔가 부산만의 그 신내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미니카를 원래 하시던 분들 그 다음에 미니카를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이랑 구경하시는 분들까지 다 함께 하니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자 이제 페자부활전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대진표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줄 서가지고 선착순으로 계속 레이스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페자부활전에서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유부! 와우! 그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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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릅니다! 세이비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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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템피언 방어전에 성공할 수 있는지! 아우! 기대해보면서! 레이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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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페자부활전 레이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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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국장님! 손길 절탈이 없습니다! 아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결국에 예선전에서 탈락을 했고요. 주상까지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해서 아쉽지만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영상이 밝혀져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빅콘그라운드에서 하는 이 미니카 대회가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도 또 이런 미니카 대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요. 확정이 된다 그러면 저도 또 한번 참가하고 싶을 정도로 오늘 대회 분위기가 너무 좋고 모두가 다 함께 즐겁게 만족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의 레이스는 끝나가지고 제가 주행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없고 바로 결승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대망의 결승전! 자 이번엔 임허홍! 이번엔 김인천수! 자 선배 주연수! 자 우리동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결승전 올라온 세 분께 금방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되세요! 준비 되세요! 어!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네! 출발! 자 결승전! 자 결승전! 자 결승전! 자 결승전! 자 결승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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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정도인지 알았고요! 아! 아 난 안 돼! 자 2번째 1팍! 아 1대 남았고요. 1대 남았고요. 자, 기본기 레이스! 대만의 우승은 1, 2, 1, 자! 와! 1등 경험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나와서 1등... 아, 왜 처음 나와서 1등 하신 거예요? 더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자,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의 3위, 입성포도션! 아, 축하드립니다. 프로젝션 10년 10월 30일! 축하드립니다! 멋진 모습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2대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대회 다 끝났는데, 어우, 여기 입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상자만큼의 보따리를 엄청 많이 쌓은 하난방랑자님! 야, 솔직히 하나만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나만 못 받았냐? 네, 오늘 이렇게 비콘그라운드에서 재미있게 레이스 해봤는데요. 입상하신 분들 너무 많이 축하드리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 만들어주신 비콘그라운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비콘그라운드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등짝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대회는 뜨겁구나! 미니카가 더 많이, 붐이 일어나서 많은 행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모처럼 부산까지 내려와서 참 재밌는 경기였고, 이런 경기가 뭐 부산, 서울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생겨서 미니카를 즐기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산 많이 모여가지고 재밌었고, 멀리서 왔는데, 다들 이렇게 반겨주시고 재밌었습니다. 다들 이제 같이 즐기면서 하는 모습이 되게 재밌었고요. 중간중간에 재밌는 이벤트 경기도 많이 하고, 아이들도 많이 즐기고, 웃으면서 놀 수 있었던 경기라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미니카는 뭘 해도 되는지? 그냥 모든 게 좋습니다. 실내인 것 같으면서도 실외인 것 같은 느낌이어서 또 서울던 것 같아요. 뭐 이 굳은 날씨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셔서 오늘 특혜픈 게 뭐 토스터님 대회도 그렇지만, 등짝남님이 오늘 또 봤다 아입니까? 다음 촬영 기대하겠습니다. 솔직히 힘들고 지치고 기대고 싶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재밌게 즐겨잖아요. 웃으면서 집에 가고, 무겁게 가는 사람도 있고, 가볍게 가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즐겨준다는 게 너무 고맙죠. 아직 토스터 안 죽었네. 살아있네. 다음 그러면은 비콘그라운드 대회도 기대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이제 계약을 할 때, 이제 뭐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서, 도시재생센터 부산광역시 시청 여러분들, 도시재생센터 여러분들, 뒤를 잘 보셔야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